자 갑니다. 이번에 할 게임은 웨어홀프 타쿠리라는 게임이구요. 늑대 인간에 대해서 사람을 습격하자는 게임입니다. 별점은 4.4 짜리 게임이구요. 플레이스토어에서 봐주실 수 있습니다. 웨어홀프로 지시면 검색하시면 봐주실 수 있으실거에요. 저는 애플레이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PC로 모바일 게임을 돌리고 있습니다. 그럼 같이 즐겨보죠. 잘 모르기 때문에 해봐야 알겠네요. 여기 이거죠? 밤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냐? 지금? 오 이거 되게 화려한데? 아 이렇게 가면은 잡, 잡아먹는거야? 없는데? 가면 돼 일루? 되게 부드럽게 잘 만들었다? 어? 아 얘 들어가 아 카메라맨이다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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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맨 먼저 잡아 건방진 녀석들 저거 왜 와 숨어 숨어 오우 예아 많이 먹으면 나 변신시켜줘 이제 슈퍼 늑대로 이제는 조깅하는 사람들 밖에 없네요 이제 무서운거지 조깅하는 사람들은 조깅을 하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거야 이제 괴물 따위는 상대도 안된다 잠깐만 그냥 걸어와 뻔뻔하게 이리 가 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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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맨 맞구요 카메라맨이 다시 나타났어요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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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잡아 잡아아 됐어 가자 찍혔으니까 이제 아 걸렸어 가자 어 어 군대는 몇 명을 잡아먹던 사진이 없을 때까지 물증이 안 나올 때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경찰이 아니고 군대가 왔네 근데 어떻게 하는건데 뺀짓만 계속 주는데 토끼 슬리퍼 토끼 슬리퍼 업적 달성 누르면은 한 번 더 할 수 있다 업적을 달성해서 아 여기다 놓고 쏘는거야? 아 걸리면 죽는구나 안전하게 먹는게 최고 아니야? 안걸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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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실종사건이야 안걸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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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아이템 한 번 써봐야겠다 눌렀는데 뭐 튀어나오는건 아니겠지 오 얘 뭐야 저건 먹어야된다 일단은 이거에서 이거 해보자 개꿀 잡아먹어 오케이 쏙 한 명한테 걸렸죠? 어어 안걸린걸로 됐나봐 어어 펜치는 그럼 뭐야? 내가 이거 써볼래 아아 아 일단 좀 기다리자 많다 어 이제 먹어 어 이제 먹어 떼나 쏙! 다음 고객님 쏙 안걸렸죠? 어? 토끼 슬리퍼 어 이거 계속 깨져있네? 대박이다 어 이제 나온다 어 고치는 놈이 있네 어디서 고칠라 그래 아 근데 걸렸다 아 근데 걸렸다 큰일났다 아 도망간 셀러리맨 됐어 누가 평범한 셀러리맨의 말을 믿겠어 분명히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노예처럼 일하다보니까 한척이 뭐했다 자신도 이제 믿지 않게 되는거지 내가 너무 상세한테 막 까이고 다니니까 이제는 헛것이 보이는구나 하면서 또 위에 다음에 카메라 배우자 못봤죠? 못봤죠 못봤죠? 잡아먹히는거죠 그럼? 금방 갔어야지 한명 봤구나 한명 놓쳤네 오른쪽에 놓쳤네 이제 나오죠 아아 뭐임? 육 절대 못고쳐 어 UF 지나간다 떨어뜨렸어 좋아 하나 놓쳤는데 괜찮아 아 아 얘 때문에 계속해서 무리해서 먹게 된다 됐어 UFO가 더 중요하지 그치 세계 멸망인데 지금 길거리에서 늑대 한마리가 중요해 외계인이다 먹어 다 먹어 외계인은 뭐냐 엄청 달성 먹어 다 먹어 이제 그냥 다이렉트 도망가네 가자 외계인도 지우가 무서운 줄 알아야지 달 떴는데 나 달 클릭해볼걸 달 떴는데 나 달 클릭해볼걸 맛있게 먹었구요 세명 놓쳤네요 아 됐어 이대로 갈거야 아냐 이건 여기 먼저 먹어야 돼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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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먹어야 돼 바로 먹어야 돼 놓치긴 했는데 괜찮아 아 아깝다 자 그래서 어 칩스테이지 보스 나와 아 불안한데 이건 카메라만 넷 어디서 건방주게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까지 먹어주겠어 외계인들은 신고도 못할거야 시민권이 없거든 내가 방금 이상한 헛소리 한거 같은데 저도 뇌를 안쓰고 있기 때문에 못 들은걸로 해주시죠 잡아먹기 싫으면 아 더러운 녀석들 아 더러운 녀석들 아 더러운 녀석들 아 근데 망했다 아이씨 다 먹어 치워 마지막 가는길 배럿 부리자 끝났네 파이널 남은 무조건 죽는거 아냐 크 무조건 죽는거 아니여 황금은 뭐죠? kap 하 하 자 이렇게 해서 늑대인간이 돼서 사냥을 하면서 아이템 모으는 게임이구요 오 괜찮아요 정말 잘만들었네요 커피는 써봐야겠다 인간적으로 광고 같은 게 가끔 나오는데 이게 광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맘대로 부수고 아 많이 갔는데 더 많이 갈 수 있었는데 어 카페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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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도 빨라 카페인 자 이렇게 늑대 인간에 대해서 외계인과 사람들을 먹어치우고 군인에게 사살당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마지막 죽는 장면까지도 되게 마음에 들게 만들어놨습니다 뭐 있었다는데 이미지 중에 떨어졌던 거죠 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그럼 모두 이만 뿅